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돼지 시뮬레이터인데요 저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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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은걸 이제 지 방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펫도 껴야되 나도 펫주세요 그래도 얼마요? 2천원 너무 비싼데? 저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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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일단은 지방 판 다음에 아 먹을거 그 다음에 DNA DNA를 사면은 배떼지가 늘어나요 배떼지가 늘어나면은 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음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맛있는 딴 거를 사면 메리 푸드 아! 그냥 한 번에 이거 샀걸 아 고기! 생고기!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구워 먹어야지 쩝쩝 그냥 먹어도 되요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쩝쩝쩝 맞다 그리고 코드도 있을 거 아니야 코드 팻 부스트 21k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? 2만원을 받았고 코드를 쓰면 오 어떻게 된 거야? 팻을 주는 거야? 맥스프드 한번 먹으면 꽉 차버리네 DNA를 늘려야 한다 얼마짜리까지 살 수 있죠? 돈 엄청 많네 이거 사고 5만원짜리 사고 바로 그냥 거인되버렸고요 그 다음에 슈퍼 에그는 이거는 로봇으로 사는 거구나 음...팻을 좀 뽑아볼게요 팻이 있어야 돼 이 게임 이런 게임은 팻이 있어야 돼 아 언커버 팻 어떻게 깁니까 여기다 팻에서 제일 좋은 게 어? 뭐야 나 스몰 엔젤 어? 엔젤이요? 이거 뭐야? 엔젤 뭐야? 65배인데? 허? 엄청 좋은데? 니네들 안 껴도 돼 아 그래도 끼자 끼는 게 끼는 게 낫힌다 와우 바로 깍쳤어 와 나 돈 뭐야 400만원 4천만원 됐네? 아니 한 번에? 오 랭크 랭크 올릴 수 있어? 뭐야 이거 하하하하 오 랭크 올려 랭크 올려버리고 묵구 팔구 DNA 사고 한 번에 사기 한 번에 사기 사 먹구 팔구 먹구 팔구 또 한 번 또 봐라 팔구 팔구 와 벌써 600만원인데요? 하하하하 어? 아 나 돈이 너무 빨리 모이는데? 어 뭐야 이거? 허? 저거 되게 좋다 공짜로 부스트로 준 거 쓰니까 그냥 막 늘어나요 먹고 팔구 먹고 팔구 팔구 그 다음에 또다시 또 음식을 사고 먹고 팔구 뭐 먹는 거야 뭐 먹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먹고 팔구 지나 가능합니까? 한 번에 더 갈 수 있나? 500 먹고 팔구 먹고 팔구 계속 먹고 팔아야 되나? 뭐 다른 데 갈 수 있나? 웅아 어 뭐야? 어이 뭐야? 아 패시구나? 하하하하 아 패시야 패 잠깐만 그러면은 작아진 다음에 비싼 패시 얼마일까? 20K가 필요하다 배, 배, 대지가 커지면 되지 아 20K면 별로 안되네 세븐, 천국도 있어 허어 데저트, 사막, 사막인가? 사막 가보자 어... 아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하나 뽑아봐 두루루 와... 타조다 에픽 나왔어요 굉장하다 타조 껴 오 23배 잡 잡 잡 잡 여긴 R 어딨지? R 어딨어요 R? 나중에 열리는 데가 더 좋은 거야? 비쌀까? 아 이게 너무 커가지고 작아져 작아져 고스몰 벨게임 오오 그래 그래 요게 화산보단 좋은 거야 왈러스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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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범 나왔어요 물 범 얘도 좋겠지? 개 빼고 허어 39배요? 엄청 좋네 슉, 슉 참 이제 10T 됐거든요? 저기 열렸어 새로운 지역 저기 천국 천국 갈 수 있다 그래 천국 가서 폐뽑자 천국 폐뽑이 진짤 거야 작은 상태로 하고 있어요 커지니까 안 보여 어? 왜 다시 다쳤지? 아 내가 팔았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! 하하하하 아 팔면 어떡해 팔아버리면 어떡해 에라이 종호사 음식 종호사 여기 갈 수 있어야지 여기서 천국 펫을 산 다음에 할 수 있겠지? 10B 뭐? 와 유니콘이다 유니콘은 더 좋은 거야 그러면 펫을 뭐라고 바꾸지? 유니콘 50배 타조 빼 이제 타조랑 유니콘 바꾸고 하나 더 뽑아 빠밤 빠밤밤 제우스 레전더리 레전더리 면 엄청 좋지 않을까? 아이고 하하 55배 유니콘 보다 좋네 근데 별로 안 좋네 많이 그리고 열린 데가 어 저기도 열렸다 바다 저 저 저 발 찾아라 저기 있다 아쿠아 에그 얼마죠? 100T 빰빰빰빰빰빰 신화 상어 엄청 좋은 걸까? 몇 배죠? 하하 115배요? 빼 너 빼 115배 간다 또 깨 또 깨 또 깨 빰빰빰빰빰 레전더리 아쿠아틱 버니 하나 더 세 개 빰빰빰빰빰 돼지 물돼지 됐다 이렇게 세 마리 끼면 되겠다 하하 다 엄청 좋네 다 두 배네 거의 성능이 이렇게 끼고 됐어요 하하하하 집으로 가서 팔고 좋은 음식 사 맛있는 거 사 뱃돼지도 사 접 접 커집니까? 이 상태에서 먹어도 약간씩 커지는 거 같긴 한데 마우스 대고 있어 봐 안 커지는데 약간 커지나? 약간 커지는 거 같다 조금씩 커지는 건가? 아 더 빨리 올리고 싶어 더 빨리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부스트 아 부스트 그래 곱하기 50푸드 곱하기 50코인 어우 두두두두두두 곱하기 50푸드 두 개 개 해 10분씩 해 로봇드가 없다 이제 어? 약간 커지고 있긴 해 보면 아까 머리 여기 딱 들고 했는데 키가 커졌어 아닌가 움직여서 그런가? 이제 열린다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난 QD였구나 아founded 하하 벤때지 치려면 이거를 또 천을 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네 아니요! 저기요! 이거 말도 안된데! 저거 어떻게 채워요? 4분, 5분! 5분만 더 먹어보자 이거 진짜 커지만은 여기보다 더 커질 수 있나? 어? 아까 이 아니었나? 아! 섬에 가서 먹으니까 더 많이 오르는구나! 잠깐만! 그러면은? 아닌가? 뭔가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? 어? 어? 맞아요! 섬에서! 섬에서 먹으니까! 아! 많이 올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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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먹으니까 많이 오르는구나! 하긴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! 아! 여러분! 꿀팁입니다! 섬에서 드세요 꼭! 어... 배 터질 것 같아요! 괜찮아! 안 터져! 플라스틱이라! 먹어! 좀 더勝 nude! 鍵 ON 접촉! knowing 접촉! 접촉! 됐다! 열렸다!! 캔디팻은 몇 배일까? 세 마리 뽑아야 되는데 작아진 다음에 자, 확률이 어... 이게 디바인 5%짜리가 제일 좋은 거겠죠? 아! 아, 얘네 별로 안 좋은 거였네. 아,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어! 그래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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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좋은 거에요, 좋은 거. 우아이 어, 제일 좋은 거 나왔다! 좋아, 좋아! 한번 비교해볼까? 얼마나 차이 나는지? 별로 차이 안나면 그냥 끼면 돼요.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180배 도넛은 140배. 약간 차이 나네. 많이 나네. 아이스크림 다 껴. 우와, 좋아. 아이스크림 하나만 더 나오면 돼, 이제. 아이스크림 3개만 끼면 되니까. 아, 돈이 없다고요? 그럴 리가. 내가 왜 돈이 없어요? 안 돼요. 저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고요.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. 살 빠진다고. 살 손실 나요. 살 손실 나요. 어쩔 수 없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. 오늘은 돼지 시뮬레이터 한번 해봤는데요. 슈퍼 돼지가 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게임이었고요. 저는 이만 여기서 올라가도록 할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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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